이곳은 가시지, 길이의 자유주의 차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신호도 잘 지키고, 과속도 하지 않지만, 도로에서는 불발 상황이 발생하다고 합니다. 저와 스위트의 드라이버는, 승객의 안정과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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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용자가 정류장에 곧 도착합니다.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. 소금을 주문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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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